더 좋았다면 좋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드네요 이 앞에 초가집을 만들었는데요 이 화개산 밑에 화개정원에 연산군 유배입니다. 위리안치 위리안치라고 합니다. 뷰동도 유배 문화관 이라고 합니다 위쪽으로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왕과 왕조 유배지 규동도 규동입니다. 인구는 한 3천명 정도 되구요 면적은 47제곱킬로미터 북쪽으로는 예성강 임진강 한강이 만나는 조강하류가 흐르는 섬이네요 1896년에 규동군이 되었다고 합니다. 1914년 강호군에 편입되었구요 1934년 규동면으로 불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면 입니다 유배형 사형에 처하지 못하고 먼 곳으로 귀양 보내서 죽을 때까지 고향을 못 돌아오게 하는 형불인데요 상당히 고통스러울 것 같습니다. 보고싶은 가족이나 친척 분들 친구 지인들 못 보는 것 같습니다 유배지가 흑산도가 있구요 유명한 제주도는 예 추자도라 입니다. 그리고 경상도는 남해 언양 고제도 영월 청룡포 아 청룡포 아시죠 단종이 예 삼척의 구려 공양왕 한경북도도 있네요 삼수갑산 이라고 하는 북속주계에 위치하는 북청 이왕복이 윤선도 예 이렇게 되어있네요 왕족들의 유배지가 교동 이라고 합니다 슬픈 역사를 안고 있는 왕족이 유배지 입니다. 고려시대는 강화 이종대 강종 고려 이시리대 왕입니다 무덤이 있습니다 묘비하구요 잠깐 지나가겠습니다 충렬왕 우왕도 있네요 아 고려 32대 청왕까지 추선시대 교동을 볼까요 교동 폐군이나 정치 위배지라고 합니다 안평 대군도 안평 대군도 또 능창 대군 안평 대군도 안평 대군도 안평 대군도 1494년부터 1506년 사이에 폐비윤씨 아들입니다 예 방송에도 많이 나오고요 드라마 사극 드라마에 많이 접했죠 이게 누워 사와 각자 사와 중종 반정 1506령입니다. 연산군에 의해서 교동에 유배된 연산군이 조선의 10대 왕이었습니다. 참 피참한 생활을 겪었네요. 패배의 연시로 인해서 모든 고통을 백성과 피를 불러왔습니다. 이때 당시 사회나 백성들은 얼마나 고통스럽고 두려웠을까요? 그 다음에 교동에 제비집이라고 있습니다. 교동 전체의 모습이고요. 지금 흔한 위치는 제가 아시지만 우리의 학예사입니다. 학예사는 교동 대교가 있고요. 2008년 10월에 착공해서 2014년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습니다. 학예사가 있고요. 교동 향교가 있고 교동 봉수대가 있네요. 교동 읍상도 있고요. 고구리 연산군은 한증막이라고 되어 있네요. 요새 유튜브나 방송에서 많이 방송한 대룡시장이 있고요. 6회 때는 활조 나들길이라고 합니다. 방향대로 있고 또 이동하고 계십니다. 요 앞에 보면 2회에 재현을 해놨습니다. 와 저 정도로 조그맣었나요? 초가집이 뭐 한평 되려나요? 이렇게 소에 끓는 마차에 갇혀가고 포졸에 의해서 이동하고 있습니다. 아 이 연산군을 시중을 두는 분들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와 그래도 이렇게 시중두는 신화는 좀 붙여주셨네요. 얼마나 슬프고 고통스러웠을까요? 와 아 보십시오. 연산군이 말년에 피참한 국구르 밥 간장 젓가락뿐이 없네요. 수저는 어디로 갔습니까? 자 이렇게 울고 자 얼마나 식사를 못하고 또 영양실조도 많이 걸렸을 거고요.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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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밥 사는거야 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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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이렇게 정원에다가 연산군 유배지를 만드는 나왔으니까 또 역사교육도 될 거 같습니다. 그러면 연산군 유배지 교동도 연산군 이야기가 있고요. 이렇게 볼까요? 솜 전체를 구현하고요. 아까 본 내용입니다. 지금은 파괴산 파괴종원에 와 있고요. 이제 올라가면서 또 조망을 해 볼게요. 바람이 불어서 시원합니다. 바람이 불어서 시원합니다. 아 저 위에는 멋진 탑이 있네요. 여러분 이 그 가마솥 뚜껑 요 퀴악구도를 찍으면 어 조인라인이라고 그래가지고 요걸 찍으면 여러가지 투어에 혜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시간상 못할 것 같고요. 아 이 솥이 여덟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청나 큽니다. 기대지 마세요. 위험합니다. 시선하네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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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아 화개사 입구 쪽 바다를 볼게요. 앞에는 연산군 유배지 제안한 장소가 있구요. 바로 한 세번째 예 층으로 올라왔습니다. 와 엄청납니다. 돌탑을 여기서 주사하고요. 모아놓은 것입니다. 추억의 정원입니다. 고향 땅 시골 풍경 다마청체 향수 정원 선진왕 구름지 계단시 다랭이 정원의 추억을 만들었답니다. 앞에는 비석처럼 돌을 세워놨구요. 고목도 있습니다. 앞에는 세워놨구요 자 이 돌탑을 보십시오. 연인 친구 가족 네 또 동료 분들과 오셔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구요. 특히 연인들이 많이 눈에 띕니다. 여기는 과일 나무를 심어 놓은 것 같구요. 옛날 다랭이 눈에 경작하는 모습을 보구요. 지게도 있습니다. 등장 소나무 안같아 시원한 코코가 있네 시원한 코코가 등장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미스터놀과 함께 아름다운 정원을 산책해 주시고요. 아 그리고 오늘만큼은 힐링 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귀에 되면 좀 거리상 모른데요. 자가용으로 오면 빨리 올 수가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한 2시간 반 정도 걸렸네요. 저희 미스터놀 항상 구독 좀 해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댓글도 좀 남겨주시고요. 또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긍정적인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저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여행지를 오면 오감이 만족해야 되겠죠. 보고 듣고 느끼면서 네. 먹고 싶고 그런 느낌도 있고 저는 현대인들에게 꼭 기회되면 이런 힐링 할 수 있는 장소를 좀 가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우리 몸과 마음이 지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지금 바라보는 쪽이 귀동도 북서쪽 방향이라고 하겠네요. 이쪽으로 이렇게 돌리면 산이 막혔는데요. 북쪽에 해당합니다. 이쪽은 서쪽입니다. 편안하게 모노나이를 타야 하면 좋은데요. 시간이 너무 대기시간이 기다려야 되고 탑승 인원도 많고요. 오늘 주말이라 더 많습니다. 평일날 오시면 한가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조금 오늘 날씨가 좀 흐린 게 조금 안타깝습니다. 또 다음 기회를 생각해서 또 한 번 더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제가 보기에는 의자가 있는 거 보니까 멍때리기 좋은 장소 같습니다. 하염없이 정신을 다 내려놓으시고요. 여기서 무등을 다 잃고 불필요한 정보는 다 없애시고 그냥 힐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가 오면 이 안에서 도움이 형식으로 해서 몸을 때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가 오면 이 안에서 도움이 형식으로 해서요. 이렇게 올라가는 코스가 직선으로 올라가면 상당히 힘들텐데요. 이렇게 곡선으로 지그재스로 올라갈 수 있게끔 되어있고요. 이쪽으로 올라가 볼까요? 더 쉬운 길이 있을까요? 저 위에 무등을 위해서 보는 모습은 또 틀릴 것 같습니다. 내며 extracted 바로 이렇게 올라가면 좋은 장소였습니다. 조금 지름길로 가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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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내일. 내일 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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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면 하계산 전망대가 있구요. 높이는 한 300m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쪽으로 가면 계단은 없는데 돌아서 가야 될 것 같구요. 이쪽은 계단이 있는데 직선 코스 같습니다. 이왕 직선 코스를 택해 보겠습니다. 치킨은 고기랑 같이 치킨을 만들고 있어요. 치킨을 잘 잡고 있습니다. 치킨을 잘 잡고 말아주셔야 됩니다. 치킨을 잘 잡고 있는 치킨이 잘 잡고 있어요. 치킨을 잘 잡고 있어요. 고춧가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